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 입니다 오늘은 에픽게임즈의 9월 20월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액션 슈팅 게임인 왓치독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픽게임즈에서 왓치독스의 게임 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무료로 구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게임즈에 로그인합니다 그런 다음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의 url은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내에 부적절한 장면이나 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처럼 경고 페이지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계속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내에서 제품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왓치독스2 게임 항목으로 이동이 되고 여기에서 받기 버튼을 클릭해 무료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기 주문하기 Place order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주문이 완료되어졌습니다 주문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은 이메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당 게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당 게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게임의 바퀴 버튼이 보유함으로 변경되어져서 해당 게임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에서 구매 내역 확인하겠습니다 메일함으로 이동하면 결제 내역이 이메일로 도착해 있습니다 에픽게임즈 계정에서도 확인해 보였습니다 우측 상단에 계정명 클릭한 후 계정 메뉴를 다시 클릭합니다 계정 페이지에서 왼쪽 메뉴에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구매한 게임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픽게임즈의 무료 게임인 Watch Dogs 2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